안녕! 유라! 조은이예요! 싱둘! 짜잔! 오늘은 유라와 포니가 클럽 메이트로 결심실에서 알바를 해볼 거예요! 완전 궁금하다! 빨리 가보자!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우리 오늘 뭐해요? 오늘 탈을에서 드릴게요!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저희 클럽 메이트들이 여기서 수건도 교환해드리고 또 저희 아이들은 퀴즈 쿠폰이 있어요! 그래서 퀴즈 쿠폰에 모자라든지 물총이라든지 이런 장난감도 교환을 해드리고 그런 활동을 이제 토니유라가 해볼 겁니다! 그럼... 이 크리스터를 도와드릴까요? 네! 유라! 유라! 뭐지? 소건, 탈우 두 장만 바꿔주세요! 네! 탈우 두 장 바꿔드릴게요! 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지? 네! 오케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해볼래! 우리 다운 거기! 다운 거기! 네! 다운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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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4개요. There you go.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 유라. 네 맞아요. 아니 그 애기가 유라라고. 아 진짜? 아 진짜요. 알아봤잖아요. 다시 일하러 갈게요. 유라 빨리 와. 우리 자릴 수도 있어. 어 손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드가 뭐예요? 아... 카드가 뭐예요? 카드가 뭐예요? 카드가 뭐예요? 카드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다시 올게요. 와 이게 여행을 오니까 손님들이 각색 다양한 국가로 가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 전 세계에 공통 용어가 있지? 어... 하이? 아니지. 공부가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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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이렇게 그냥. 바디랑이에요. 어? 공통 용어. 이렇게 얹어서. 너무 많아. 엄마한테 넘지 좀 가야 돼. 안녕하세요. 여섯 개! 계속 갔다가 호소 나오고 싶으세요. 사랑해. 여섯 개. 여섯 개. 바꿔주세요. 어어? 네. 오케. 오케. 달아나. 야. 이리와. P.E. P.E.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하셨어요. 축하해요! 땡큐! 이렇게 좋은 거 맞나? 아, 누람, 누람, 너 필요도 돼잖아. 알바 안 해봐도 되나? 아니요. 안녕하세요. 두 개. 두 개요? 타올 두 개. 타올 두 개. 감사합니다. 비 오는다. 뭐야? 단디 주비해. 아마 많이 오실 것 같아. 오 비 많이 온다. 자, 한국 사람. 두 개, 두 개. 네, 두 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두 개요? 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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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서 샀어요. 비서 샀어요. 여기로 와주시면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아, 나 뭔지 알았다. 이 일이 왜 힘든지 알겠어. 왜? 정말 일이 엄청 많진 않잖아. 그냥 타올을 받고 타올을 들이면 되는데 남들이 다 재밌게 놀고 있는 걸 나는 여기서 일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게 힘든 거네. 웃으면서. 어. 안녕하세요. 몇 타올? 4. 4. 5. 몇 타올? 몇 타올? 5? 하나는 더 쓰면 된다. 어려워. 아, 카드. 아, 카드. 아, 카드. 죄송해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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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몇 개요? 몇 개 드릴까요? 세 개요? 세 개요? 세 개요? 세 개요? 세 개요? 세 개요? 우리 진짜 끝난 건가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알바 챔을 해보니까 또 했어요? 저는 처음 해보는 거라 살짝 긴장했는데 유라랑 같이 하니까 완전 재밌었어요! 저는 처음에 했을 때 쉬어보였는데 막 다 하니까 사람이 갑자기 놀려고 이러면 정신이 없어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 툼이랑 하니까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또 우리 신나에 재밌게 놀아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